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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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그래서 소리가 굉장히 멍멍하고 롤즈업 낀 것처럼 감정선이 좀 더 덜 드러나요. 그러니까 감정선이란 게 노래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을 이끌어내는 게 어떻게 디테일이죠. 정보량이기도 하고 디테일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붙이니까 음악성 마저도 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감정선에서 나타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줄어들면서 소리가 훨씬 더 안 좋게 들리게 됩니다. 사실 이게 회상력이 좋아진다는 표현은 그렇지.